여기에서 자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인이 깨진 상태거든요 욕실장과 건물도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내일 저희 집 욕실 공사를 하는데요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고쳐주셨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했는데 이 안에 누수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니까 진짜 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도 고치고 수전도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속드는 그런 욕실장을 발견을 못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욕실장은 과감하게 떼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슬프 인테리어로 해서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전문가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직접 하지 말아라 왜냐면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들은 셀 포인트를 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것은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양쪽에 두 개의 타일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나마 제가 위쪽까지 번지지 않게 요선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타일을 두 개 떼어내고 누수 있는 곳 고치고 그리고 수전 교체하고 그리고 거울과 욕실장까지 교체를 할 겁니다 누수 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이 부속품 안쪽에서 누수가 발견이 됐고 그 부속품을 갈고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자 욕실 거울은 갈았는데 욕실장을 새로 교체를 하러 갑니다 이쪽을 청소 좀 하고 여기에 수백폰들은 다 칼로 제거를 해도 된다고 해요 이 타일이 칼보다는 세기 때문에 웬만한 오염은 칼이나 수세미로 지워도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닦지 못했던 오염들은 이렇게 깨끗이 닦아줍니다 테이핑도 있는데 이거는 칼로 벗겨냅니다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욕실 거울을 바꿨고요 욕실장을 떼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욕실장을 이쪽 변기 위쪽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전도 바꿨거든요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바꿔서 이제 샤워도 한 거치대도 있어서 깔끔하고 하얀색이라 예뻐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됩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됩니다 공제에 그 타일은 이렇게 밑에 덮방을 해주셨거든요 원래는 저는 다 교체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실래요 조금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정말 좋게 하겠습니다 무선도 뭐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바가지를 쓴 거 같아요 65만원 좋습니다 이 수전 교체하고 거울 교체하고 그리고 누수 누수 결론적으로는 누수가 제가 볼 땐 별거 아니었어요 저 안에 수전의 벽에 있는 누수를 교체하고 그 안에 테이핑 테프론 테이핑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해서 한 거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 누수 어디서 나는지 체크하는 기계 가져왔다고 해서 비싸게 받으신 거 같아요 좀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거울 보통 교체하고 하는 거 5만원씩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체를 교체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통 거울이 이거 말고 네모난 거울이나 이렇게 각진 거울이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리콘을 먼저 떼어내고 여기 실리콘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실리콘을 먼저 칼로 딸락 잘라내고 보통 위에서 거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살짝 대면 돼요 거울 정도는 충분히 셀프로 하셔라 괜히 몇만원씩 돈 들여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전 사실 조금 겁이 나서 우리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?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보고 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관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지만 저희 집처럼 노후화되지 않은 배관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샤워기 교체 가능하고요 대신에 문제는 저희처럼 노후화된 경우에는 그 배관을 교체하다가 그게 부식되거나 뭔가를 깨트리거나 하면 누수생유주의가 있어서 잘 하시는 배관공을 불러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욕실 수전 교체하고 짜잔 거울 교체하고 욕실 장도 떼습니다 욕실 장이 여기 걸려 있어서 맨날 좀 별로였는데 왜 저기다 걸어놨는지 몰라요 편하게 쓸고 걸어놨는데 욕실 장 위치만 바꿔도 욕실이 엄청 깔끔해집니다 요렇게 교체하고 다음에 저기 욕실 장도 셀프로 놓을 거거든요 안 부르고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올려볼게요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봐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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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